다 때는 말이야 어른이 말씀하지만 그냥 가만히 안 돼서 듣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지금 그게 설령 안되는 일이어도 안되면 갈 때까지 하는 거야 난 배우자는 정신이 없어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니가 뭘 한다고 지금 어른이 지금 그냥 가만히 안 돼서 하고 받는 거니 어른이 지금 그냥 어린 놈이 쟤가 어디서 말 대답이야 조심히 하세요 그냥 나 이제 그걸 따박따박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보다 힘든 소리 너무 많아 많은데 이제 와서 앉아봐라